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공주시가 범죄 없는 도시 환경을 위해 공주시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범죄 예방 디자인의 기본 원칙과 추진 사업 등으로 범죄 예방 디자인 인증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 계획 수립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